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46회 사랑손해사종사에 동차 합격한 30살 직장인 윤필운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짧은 기간동안 나름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절제적인 공부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 떨어져도 할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표날에 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너무 기뻐서 방방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장비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체 장비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때 보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곤 하였는데 그러던 중 차량 손해사종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업무 능력 향상과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차량 손해사종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인시티비를 선택하게 된 것은 여러 학원의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어보고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인시티비는 업계 1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강사님들의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왔고 최다 합격자 그리고 수석 합격자 배출이라는 타이틀과 합류적인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인시티비를 선택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먼저 자동차 보험이로는 김광준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평소에 법과는 좀 거리가 있고 용어들도 좀 생소하다 보니 공부를 하기에 앞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김광준 교수님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강의 내용을 본인의 경험담 그리고 다양한 사례 위주로 설명을 해주셔서 보다 편하게 강의를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김광준 교수님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중요한 부분 그리고 한번 읽고 넘어가는 부분을 나누어서 알려주시는데 그 덕에 공부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구조이론은 박재열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박재열 교수님의 장점은 유머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구조이론은 보험이론에 비해서 강의 양이 많아서 이걸 다 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었는데 교수님의 유머감각이 저의 웃음코드와 맞았는지 굉장히 수업을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박재열 교수님은 수강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인터넷 링크를 공유해 주시는데 그런 섬세한 부분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박재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례를 설명해 주실 때 개인적인 본인의 사례를 위주로 설명을 해주시고 자동차 모형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직접 보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더 편하게 와닿았던 것 같고요. 박재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주시면서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재미난 요소들을 넣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덕에 그냥 마냥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시험의 경우 저는 하루에 3시간씩 5주 정도를 공부하였고요. 15년도부터 22년까지 8개 년치 기출문제를 약 3회독해서 평균 70점 정도의 점수대로 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독학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니 과목별이라기보다 통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자격증 시험은 방대한 이론서의 양에 비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만의 공부법은 맨땅에 헤딩을 하듯이 기초 지식 없이 먼저 기출문제를 풀고 그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초 지식 없이 공부를 하다 보니 당연히 틀리는 문제가 많아서 5단 노트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지만 하지만 그렇게 3개 년 정도를 정리했을 때 중복되는 문제가 보이고 문제의 출제 경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면 풀수록 틀리는 문제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5단 노트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서 보다 편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과를 전공해서 보통 숫자에는 익숙하지만 글자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보험업법이 숫자 하나 없이 글자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다 보니 보험업법이 좀 공부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에서 저의 공부 방법은 스터디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시험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시면 문제의 출제 경향이 굉장히 지엽적이고 답안 작성도 굉장히 세세하게 많은 양을 작성해야 됩니다.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저의 공부 방법이 맞는지 끝도 없이 의심이 들곤 할 것입니다.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 남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의지를 북돋으면서 멘탈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스터디를 하면서 시간에도 쫓겨보고 자연스럽게 경쟁의식도 생기면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 경험이 없고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스터디를 준비해볼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느냐고 퇴근하고서 한 3시간 정도밖에 준비할 시간이 없었는데 계속 아무리 생각해도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까지 30분,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30분 이렇게 최대한 틈나는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험을 끝마치고 나서 실전 모의고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전 모의고사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하였는데요. 이번 시험을 보면서 실전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만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내년에 재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 실전 모의고사 문제 때문에 인시티비를 다시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차 시험을 붙고 나서 자신감이 좀 차올랐지만 2차 시험 기출 문제를 보고 나서 많이 막막했었는데 처음에는 동차 합격하자는 의지를 버리고 한번 경험이라도 해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2차 시험 기출 문제를 보았을 때 문제의 출제 경향이 굉장히 지엽적이고 답안 작성 또한 굉장히 많은 양을 세세하게 작성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도 이 공부 방법이 맞는 건지 계속 의심이 들곤 하였는데 저는 이럴 때 멘탈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멘탈을 관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스터디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스터디를 해보실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손해상사 시험을 포함한 모든 공부는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간 공부를 해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맞는데 저희는 최소 6개월, 길면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식사, 운동, 그리고 수면을 통해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똑같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손해상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아는 문제가 반, 모르는 문제가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문제를 모두 풀고 모르는 문제를 봤을 때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아는 문제에 대한 점수를 대략적으로 체크해봐도 꽈락으로 떨어질 점수였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문제라도 그 문제에 대한 비슷한 내용이라도 적으려고 노력을 하였고 그나마 부분 점수라도 받아서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소외상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저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문제의 짧은 시간에 외화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준비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끝도 없이 의심이 들곤 할 건데 잘 하고 계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셔서 원하는 목표 시점까지 도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에게 소외상사 시험은 또 다른 발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이후에 타성에 젖어서 책이랑 공부를 멀리하고 나태하게 살고 있던 저에게 소외상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던 저를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소외상사 시험을 발반 삼아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